어? 출입금지인데? 문 열..어 뭐야? 관람 및 참배금지 의약정도 나왔어요 형은 3년이래 이제 어쩌냐? 은봉이 뭐가 유명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봉 딸기가 유명하네요 딸기 가다가 거기 가봤나? 공세리 성당? 공세리 성당이요? 아니요 박세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이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공세리 성당 한번 가보자 공세리 지역 이름이 공세리인거잖아요 공세리는 공세리에요 아 여기 이름이 이름부터 예뻐 공세리 공간마을 고성사 되게 시끄러울 것 같지 않아? ㅋㅋㅋㅋㅋㅋ 저리 인기가 공설가야? 공성시끄러? 동네가 괜찮은거 아니야? 여기는 뭐지? 왜 이렇게 낮지? 건물? 그냥 멋인가? 맵시 맵시 수제 돈가스 돈가스 먹고 싶습니다 밥 먹지 않았나? 먹었죠 어우 주차장 여기를 여기가 이구구나 차를 못 들어가게 해놨네 신부님은 들어가겠지 아니 신부님은 차가 없지 왜? 구름 타고 다니죠? 야 여기가 새소리가 엄청난다 어 분위기 간지 맵시 맵시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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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의 집이 뭘까 근데 관계자 외출입을 삼간도 적혀있으니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헷갈렸다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그런거요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다시 오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공세리가? 갑자기? 왜? 예쁜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 처음 와봤어? 네 처음 와봤어요 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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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렬 맵시 장렬? 맵시 S야 C야 맵시 할 때 굳이 따뜻하면 X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지금 이거 괜찮다 근데 이게 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성당을 찍었는데 재밌을까 이게? 사진 촬영이 안 돼? 사진 촬영하는지 할 수 없지 어 아 이제 이 내려가는 길을 찍으면 우리는 보고 나온 거야 오 근데 그 딱 들어가자마자 금색 책 같은 거 뭐라하지?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서적? 하하하하 다시 다시 금색 그게 있잖아요 금색 성경 아 성경 얘기한 거구나 뭔 소리 한다는 그 브라질 예술상 같지 않아? 이거 찍고 끊을게요 이게 뭐야? 뭐라 왜 찍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계단을 조심하자 그 그 아 으흐흐